여성의 가슴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아주 약간만이라도 커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시도하고 심지어는 수술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의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여 가슴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 한다. 매우 큰 가슴은 자세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설령 가슴 사이즈를 줄이고 싶은 쪽이라도 방법이 있다. 핵심은 식단과 운동에 달려있다. 큰 돈을 들이는 마사지나 약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가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근육을 강화하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만 하면 된다. 가슴 부위에서 발견되는 지방은 피하지방이거나 복부 주변에 축적된 것과 같은 종류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을 없애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슴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1. 유산소 운동 가볍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이 탁월한 선택이다. 우리는 큰 노력 없이 장기간 동안 이 운동을 하면 된다. 유산소 운동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 춤, 수영, 달리기, 걷기 또는 자아, 정거 타기가 대표적이다.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고 심혈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우미될 것이다. 지방은 이러한 활동을 위한 연료의 주된 공급원이기 때문에 체중 감, 양을 통해 빠르게 결과를 볼 것이다. 정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량 또한 만 아질 것이다. 2. 핸드웨이트 이 운동은 가슴 부위의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을 하려면 웨이트, 예를 들면 아령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모은 채로 선 다음 시선은 바닥을 바라본다. 양손에 웨이트를 들면서 깊게 심호흡을 한다. 팔을 엉덩이 높이까지 올린다. 팔꿈치는 구부리지 않으면서 천천히 팔을 가슴까지 들어 올린다. 각각 10회 반복으로 4세트를 실시한다. 3. 푸시업 푸시업은 근육을 강화하고 지방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하지도 않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엎드린다. 손바닥을 바닥에 놓고 손과 발가락으로 몸을 지탱한다. 팔을 구부리고 손바닥은 가슴 옆에 둔다. 곧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팔을 굽힌 뒤 바닥을 눌러 몸을 올린 다음 다시 원래 위치로 낮춘다. 15회 반복으로 3세트를 실시한다. 4. 제스트 프레스 잡고 단단한 가슴을 원한다면 이 운동이 도움을 줄 것이다. 제스트 프레스를 운동용 공이나 누를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다. 똑바로 선 뒤 다리를 살짝 벌린다. 양손으로 공을 잡는다. 공은 가슴 위치에 둔다.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껴질 때까지 양손으로 공을 힘껏 누른다. 5초간 기다린다. 10회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는 공을 누르는 시간을 10초로 늘린다. 5. 발레리나 팔 운동 발레리나 팔 운동은 큰 가슴의 체지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매를 가꾸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 척추를 곧게 편체로 선다. 다리를 모으고 가슴을 바깥쪽으로 살짝 민다.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시선은 앞을 향한다. 한쪽 팔을 편 다음 구부려 손가락 끝이 머리까지 오도록 한다. 마치 댄서의 포즈처럼 원래 자세로 돌아간 뒤 10회 반복한다. 휴식을 취한 다음 방향을 바꾼 다. 한쪽마다 10회씩 반복하여 3세트를 실시한다. 권장사항 신진대사를 증진시키 기구 폭식을 피하기 위해 하루에 5회 소량의 식사를 한다. 체지방을 높이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말자. 과일, 채소,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근육은 강화하지 않고 체중만을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과 식단은 항상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규육은 강화하지 않고 체중만을 줄여올을 것이다. 맞지 geç म은 다 oko